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자서라 한곳을 점점 다려가니 언덕을 걷고 추동이요 석뼈아 오니라 새벽별 가을달빛 강심어 거꾸로 저 수중산 천리로 있고 편평나는 저 백군안 한가 암흑을 자랑한다 흘리녹쳐 펄펄 뛰고 쌍쌍 호랑이 높인 땅 정품은 설에 오고 숲파는 푸른이라 종일 위기진 소여회여 능만경우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포진배 회로다 남의 발경소상 통정정품 적벽이 여기도 여기도 호나 거드러움 꼬리 꼬노라 우리가 보통 단가를 배우게 되면 단가가 일반적인 단가가 서른다섯에서 일곱 장단 사이에 단가가 보편적인 길이거든요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너 장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짧았던 단가가 인생 백년이었죠 스물네 장단 문단평경이 그 다음으로 짧네요 보니까 이게 스물일곱 장단이구만요 그러니까 엄청 이것도 짧은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짧은데 저기 뭐야 인생 백년처럼 편하지는 않죠 왜냐면 고음이 고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고 그 다음에 장단이 또 좀 까탈스러운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기 선율이 단조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 상당히 좀 격조있게 느껴지는 그런 단가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고구 첨면 들어가겠습니다 율태구님은 마지막 거를 안 했잖아 은 내가 그래서 마지막 거를 오늘 싹 부른 다음에 마지막 거를 저기 뭐야잉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번 가르쳐드릴 거야 고구 시작! 고고 천병 일률홍 부상 높이 떠 양보 그 자질 만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해양봉 구름이 떴고 나도 화난다 눈대고 평화물에 둥실보렴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알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앞발로 벽팔을 찍어 담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거리 저리 저리 거리 앙금통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가방은 천일 세긴비 천회 무상 시내비의 봉원 푸른 밖 그가 멀고 세외 소상의 일천리 눈아프 경이로다 고촌남로 이허여 동남으로 버려있고 건고는 허이허여 이랴 두실도 남운전 달 밝은 뒤 우연 금도 끊어지고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부왕 속은 조회 왕의 원원이여 모래 속에나 참 신나야 천봉 바닥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울어 이 꽃을 보산 피로 봉은 허공에 솟아 개산 파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도 꽃궁숭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먼 산은 국화는 점점 막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끓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달의 몽동 칭동 굴머루 달의 얼음 던 출룡수 버드리 번남기 오미자 시자 간배추 가진 과목 얼클어시고 뒤틀어져서 구부칠 칭감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배꼬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목팔이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수많은 빼고니 수천자 기관 오던 반수 문전의 봉황새 양양창파정 점은 사람은 없다고 원앙새 진월칠석 은하수 터리도 천무자기 목걸이 해오린 보수친 검새 따옹 따옹 요리조리 나라 둘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지어다 보니 만화군 천봉 내려 굽어보니 백사 집당에 구부러진 넓은 장성 광풍을 본 지기여 우출 우출 춤을 출제 시내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 골몰이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몰이 콜콜 열의 열두 골몰이 한테로 학수어쳐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조 방우리 법 금조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광화주 쇠려 태화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벗적불렁불이 힛투러져 워르르르르르르 꿀꿀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외로가 잔 말 아마도 외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곤다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저기 뭐야 소리바람 지난주에 어디서부터 배웠는가 세레어 뒤에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그 위에서부터 세레가 오늘도 잘 안되네요 거기서 11번째에서 해야 되는데 미리 나와버려서 10번째에서 나오신 회원님이 있었어 그래서 좀 안 저기 했어요 시내의 유수는 청산으로 돌고부터 해가지고 끝에까지 해서 몇 번 지난주에 결석관 회원님과 또 장기간 결석관 회원님을 위해서 그걸 좀 더 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결석을 안 한 회원님들도 자신있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얼김에 얼김에 오히려 더 배우는 거죠 시내의 유수 난 청산으로 돌고 시내의 유수 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루루루루루루 저 골물이 콜콜 이 골물이 쭈루루루루루루 저 골물이 콜콜 열의 열두 곧물이 한 티로 합수 ceremon 열의 열두 곧물이 한 티로 합수 escapes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광우리 퍽금조 건너 병풍 속에다 광우리 퍽금조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콩콩 마주 세뇨! 아주 콩콩 마주 세뇨! 한 번 더 아주 콩콩 마주 세뇨! 아주 콩콩 마주 세뇨! 태아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벚금이 북쪽 물농이 뒤틀어져 벚금이 북쪽 물농이 뒤틀어져 워루루루루루 꿀꿀 뒤둥그러져 워루루루가 말은 말아도 크지? 워루루루루루 세 박자에 걸쳐서 밖에 아니니까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워루루루루루 꿀꿀 네 번째 박자에 꼴이 나와줘야 돼요 시작! 워루루루루루루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가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여덟 번째에 저기 또가 나오니까 대개는 일곱 번째에 나오는데 여기는 한 박을 먹고 여덟 번째에 나오니까 거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강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박이 나오니까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해로가 잔말 치고서 두 번째 박에서 왜냐하면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가 열두 번째 박에 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어디 숨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한 장단을 한 박을 쉬고서 나오는 거죠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해로가 잔말 그렇게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해로가 잔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진의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진의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콜콜 이 골머리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콜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워르르르 쭈르르르르 전부 다 세 박자 하네요 워르르르 쭈르르르르 그렇게 이 골머리 쭈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그러니까 넷 다섯 여섯이구만요 시작 이 골머리 쭈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콜콜 열의 열두 골머리 한 티로 합수쳐 열의 열두 골머리 한 티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천방조 지방조 얼턱조 구부조 방우리 벗금조 건너 병풍 속에다 방우리 벗금조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광광마주 쇠륙 아주 광광마주 쇠륙 세대가 먼저 나와 그렇게 먼저 쌀고 싶어 세류를 벼룰 수밖에 아무래도 없지요 근데 아주 광광마주 쇠륙 마주 쇠륙 이렇게 돼요 마주 쇠륙 이렇게 시작 아주 광광마주 쇠륙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 아주 과흥 광마주 세뇨 굿굿굿 아주 과흥 광마주 세뇨 굿 시작 아주 과흥 광마주 세뇨 아주 과흥 광마주 세뇨 아주 과흥 광마주 세뇨 이번이 제일 개안하게 되었어요 우리 전라돈 말로 개운한게 아니라 개안하게 되었어요 아주 과흥 광마주 세뇨 아주 과흥 광마주 세뇨 개안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개안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벚금이 부엌적 물렁머리 뒤틀어져 벚금이 부엌적 물렁머리 뒤틀어져 워루루루루루루 껄 껄 뒤둥그러져 워루루루루루루 껄 껄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해로 가잔말 두번째 박에서 어디메해로 가잔말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거는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거는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거는 경치가 또 있나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리 때문에 잘들 배우시네요 두번만 더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인의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시인의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쭈르르르르르르르 저골물이 콜콜 열의 혈두골물이 한티로 합수허쳐 열의 혈두골물이 한티로 합수허쳐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방우리 벅크 험쳐 건너 병풍 속에다 방우리 벅크 험쳐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콩콩콩 마주 세려 아주 콩콩 마주 세려 해악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해악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부엌적 물렁머리 뒤틀어져 벗금이 부엌적 물렁머리 뒤틀어져 워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그러져 워르르르르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해로 가잔 말 두 번째 방에서 어디 매해로 가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여러분들 잘 들으시네 시인의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시인의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르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콜콜 열의 열두 골머리 한티로 합소어쳐 열의 열두 골머리 한티로 합소어쳐 열의 열두 골머리 한티로 합소어쳐 광물이 벅크 옹저 건너 병풍성에다 아주 콩콩콩맞죽 세뇨 아주 콩콩콩맞죽 세뇨 대하수증으로 내려가느라고 벅크미 부쩍 울렁거리 뒤틀어져 벅크미 부쩍 울렁거리 뒤틀어져 꾸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거려져 워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거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배로 가잣말 두번째 박에서 어디 배로 가잣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이제 마지막으로 신의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신의 유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열의 열두 골무리 한티로 합소어쳐 열의 열두 골무리 한티로 합소어쳐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부저 황홀이 벚금저 건너 병풍 속에다 황홀이 벚금저 건너 병풍 속에다 아주 광광맞은 세력 아주 광광맞은 세력 태하수증으로 내려가느라고 태하수증으로 내려가느라고 벚금이 부쩍 물렁어리 뒤틀어져 벚금이 부쩍 물렁어리 뒤틀어져 워르르르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거려져 워르르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거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는 말 어디 매로 가자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건 경치가 또 있나 요렇게 해갖고 이제 고놈을 갖다가 야몽야몽하니 해갖고 이제 오세요 쥐를 이번에 야무지게 좀 했네요 네 왜냐면 쥐가 항상 허술하기 때문에 쥐가 그러면 이제 흥부가 중에서 집터 잡는 데를 우리가 다 끝냈지요? 완창을 했는데 완창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넷 셋 yeah 잘 Augen 피 넷 well 일단 등장